K-PGA 투어에서 2000년대생 이후에 선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. 그 중 한명이 김민규 선수인데, 지금도 그 기대에 걸맞게 공격적이고 정확한 티샷으로 페어웨이를 갈라놨습니다. 강력한 우승 후보 김민규 선수입니다. 오늘도 역시 거침없는 플레이로 지금 마지막 콜까지 샷을 보여줬는데, 언덕의 공이 잘 멈춰서면서 두 타까지 한번 줄여볼 기회인데요. 그렇습니다. 2001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뛰어갈 때는 또 해맑은 모습이 있고요. 올해 나이 20살, 2001년생 김민규의 마지막 콜, 이글시도입니다. 출발이 정말 좋았고, 끝부분에서 흐를 듯한 공이 일자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. 어쨌든 마지막 콜 한타를 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emaker oblivious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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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